이 예쁘고 사용하기 좋은 삼면 칫솔을 꼭 써보세요. 삼면 모두 매우 섬세하고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. 한 번 닦으면 세 번 닦는 것과 같아요. 360도 치아를 완전히 감싸주고 빠르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. 또한 잇몸을 마사지하고 잇몸 출혈과 치아 민감성을 완화해요. 뒤집으면 설태 브러쉬예요. 혀에 더러운 것을 닦을 수 있어요. 정말 추천드려요.